캐리!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아직도 모른다고? 캐리! 디즈니 키즈 채널이 오픈했습니다! 정말? 친구들! 캐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키마우스예요! 미키! 안녕! 여러분! 안녕! 캐리가 좋아하는 미키마우스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데 미키미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 친구들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어요! 우와! 진짜?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캐리! 빨리 만나고 싶어! 이야! 아주 멋진걸? 친구들 안녕! 나는 여러분의 친절한 이유 스파이더맨! 나는 멋진 슈트를 입은 아이언맨! 아! 저기 악당이 많잖아! 스파이더맨! 모두 해치하러 가자!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더 멋진 히어로를 많이 만나 볼 수 있는 디즈니 키즈 채널! 디즈니 키즈 채널! 어머 깜짝이야!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너희 둘 다 진짜 최고다 음 윤희는 디즈니 시리즈에 나오는 라푼젤이 윤희랑 닮은 것 같아 통통피고 사랑스러웠군 그림체가 딱 윤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시리즈를 다 보는 걸 추천하지만 어렵다면 디즈니 키즈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와 엄청 귀여운 파스칼 클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프린세스 전문 엘리에요 디즈니의 모든 프린세스들을 만날 수 있고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리뷰, DIY 만들기, 클립 영상 등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영상들이 가득한 디즈니 키즈 채널을 구경하러 지금 엘리가 간다 5월 선물 같은 디즈니 키즈 채널이 찾아갑니다 와